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 템플릿을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비인종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여기 블링크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고 선택을 눌러주십시오. 흰 도화지를 여시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고 선택을 열어주시면 지금처럼 프레이즈 작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상단의 메뉴가 한글이 아닌 분들은 처음에 홈페이지 접속하실 때 언어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접속을 하시고 나면 지금처럼 메뉴들이 다 한국어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시려면 그냥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를 입력하시게 되면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과 그리고 좋아하시는 취미 정도까지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입력을 해 보실게요. 한글에 다 쓰여지시나요? 지금 혹시 보니까 영문으로 접속을 하시면 처음에 클릭하셨을 때 한국어가 안 나옵니다. 한국어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요. 한국어 쓰여지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한국어가 아니신 분들은 템플릿 클릭하시면 이 메뉴가 저랑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한쪽 구석에 한국어라고 템플릿이 따로 있습니다. 걔를 클릭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어를 정상적으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셨다면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클릭, 드래그, 스크롤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클릭을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하셨습니다. 마우스를 스크롤을 해보십시오. 왔다 갔다. 마우스 스크롤을 하니까 개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캔버스, 이 빈 공간이 캔버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손바닥 모양이 나오고요. 얘를 옮겨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캔버스를 왔다 갔다 옮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스크롤을 통해서 작게 만드시면요. 지금처럼 보여지지도 않을 정도로 개체가 작아져요. 여기서 텍스트 찾으실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스크롤로는 못 찾습니다. 그럴 때는 좌측 펜에 보시면 맵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나면 처음에 우리가 입력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텍스트 입력은 클릭을 통해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스크롤을 이용해서 화면을 움직여주시고요. 캔버스 빈 곳을 클릭해서 화면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것. 텍스트 위에 마우스를 한번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개체 선택 창이 나타나는 것 확인되시나요? 얘를 클릭하시면 모노리스 도구가 나옵니다. 얘를 저희는 그냥 마법봉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가운데 손바닥을 잡고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보십시오. 커졌다 작아졌다 되시죠? 프레이즈에서는 폰트 크기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모서리를 보시게 되면 모서리에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텍스트가 밖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커지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 옆에 여기에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요. 지금처럼 개체를 회전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모노리스 도구를 마법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방식, 이런 움직임, 이런 크기 조절은 프레이즈의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프레이즈에서 크기 조절은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동은 다 손바닥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회전은 다 얘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텍스트를 수정하고자 하시면 위에 있는 텍스트 수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타이틀, 서브 타이틀, 바디라고 있는데 얘를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폰트가 바뀌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프레이즈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가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얘네 빼고는 없어요. 다른 폰트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는 지금처럼 여기 타이틀, 서브 타이틀, 바디를 통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A를 크게 누르면 커지고 작게 누르면 작아지는 이런 직관적인 메뉴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랑 동일하게 한 문장만 같이 써볼게요. 클릭하신 다음에요. 서울대학교 엔터 프레지 실습 서울대학교 엔터 프레지 실습 이렇게 입력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프레지 실습이라는 글자만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고 얘를 클릭해서 플러스를 눌렀더니 다 같이 커지죠. 얘네는 지금처럼 하나의 개체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프레지 실습이라는 글자만 크게 하고 싶으시면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텍스트 수정을 눌러서 편집 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프레지 실습 부분 위에 마우스를 올려 보시게 되면 앞에 여기 핸들 모양 보이시나요? 텍스트 창 앞에 얘를 클릭해서 밖으로 뽑아주면 텍스트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덩어리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분리는 시킬 수 있는데요. 다시 넣을 수는 없어요. 분리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물론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실행 취소를 눌러서 복구를 하실 수는 있는데 따로 이걸 합치는 기능은 없다는 겁니다. 프레지 실습 같은 경우에서 지금 텍스트를 분리하신 다음에 프레지 실습을 더블 클릭하시고 프레지라는 글자만 색을 변경하시고자 하면 지금처럼 프레지라는 글자만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컬러 모양을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서른 가지 색상 중에 하나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색상을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컬러 변경은 지금처럼 우측에 있는 텍스트 박스, 텍스트 컬러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옆에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지금처럼 몇 가지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른 슬라이드웨어, 오피스 도구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던 거기 때문에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텍스트는 이게 다예요.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기울이기, 특수기호 이런 것들 프레지 안에서는 삽입할 수 없어요. 이 메뉴들이 텍스트의 전부입니다. 물론 볼드체나 그런 것도 안 되겠죠. 폰트 크기는 그거 세 개밖에 없고 지금 설명드린 메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핵심적인 기능들로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불필요한 메뉴들을 좀 지워볼게요. 지우실 때는요. 성함, 학과, 그리고 취미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를 좀 지워볼 텐데 개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지워주실 수가 있고요. 동시에 여러 개체를 선택하고 싶다.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 개체를 클릭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동시에 여러 개체를 선택해서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Shift보다 더 많은 개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요. 스크롤, 키보드를 드래그를 통해서 스크롤이 아니라 드래그를 통해서 지금처럼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얘네를 지우시거나 이동하거나 크기 조절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개체 이상을 선택했을 때 봐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물쇠예요. 저 자물쇠는 뭐냐? 그룹 기능이고요. 이 자물쇠를 묶어놓으면 제가 자물쇠를 풀 때까지 얘네는 늘 하나의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룹 기능이 여기에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세 개를 남기고 다 지워보겠습니다. 텍스트도 지우고요. 여기 동그라미도 클릭해서 지워버리십시오. 동그라미도 클릭해서 지워버리시고요. 지금처럼 세 개의 개체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지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가 가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텍스트 입력입니다. 이제 어려운 걸 다 배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프레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프레이지의 화면 구성을 좀 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시고 있는 화면이 편집화면. 편집화면이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감상하기를 눌러보십시오. 프레젠터라고 영어로 적혀있을 거고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쇼 모드입니다. 편집화면, 슬라이드쇼 화면, ESC를 누르시면 다시 편집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화면이 뭐냐. 여기에 패스 수정이라고 감상하기 밑에 보시면 이 패스 수정 메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얘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에 검정색으로 패스 수정이라는 글자와 함께 세 번째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편집화면, 슬라이드쇼 화면, 패스 화면.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화면은, 슬라이드쇼 화면이 다행히 세 번째 화면이something에요. 세 번째 화면은, 슬라이드쇼 화면이